자, 민혁! 안녕하세요. 비투비의 맏형 이민혁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박혁이예요? 엄청 어려 보이는데. 내가 친구예요. 두 분 친구예요? 예. 민혁 씨는 운동을 엄청 잘해요. 이번 아이돌 육상대회에서 전체 MVP를 받았어요. 선물 한 번 보여줘요. 뭐 좀 선물일 거 있나요? 어떤 운동? 백동블링? 백동블링도 해요? 진짜로요? 거기 올라가요? 위에 머리에 조심해. 조심해, 조심해. 진짜로? 너무, 너무. 아, 뭐야. 너무 가깝네. 그러면 머리 박아도 하면 안 돼. 좀 빼줘, 빼줘. 좀 빼줘, 빼줘. 진짜 빼주지. 그렇지. 너무 잘한 거 같아요. 나 이건 처음 봐. 이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방송 안 나가면 안 돼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여러분,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덕입니다. 오우! 오우! 와우 swear! 박경혁! 빈 선생님들 드렸다네. micheller 드렸다네. 너무 좋아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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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! 코드! 지금 표정을 보면 은광씨까지는 좀 밝아. 왜냐하면 자기는 끝났거든. 근데 옆에 두 분 되게 표정이 안 좋습니다. 경규 씨는 이제 뭐 여기서 샤워받기는. 자 우리 일훈 씨! 안녕하세요. BTV의 정일훈입니다. 네, 랩합니다. 오오오. 모자 꼭로 썼을 때부터 랩한 줄 알았어? 네, 잠깐만. 팀 내에서 가장 피처링을 많이 했어요. 그럼 보통 본인이 직접 다 가사를 쓰는 거잖아요? 그렇죠. 그럼 수입률은 팀 내에서 1위겠네요? 아 네, 현재로서는. 저도 들어옵니다. 어떤 걸로? 저도 작사를. 네, BTV 앨범에서 민혁이 형이랑 저랑 작사를 되게 많이 참여를 했어요. 혹시 뭐 더 보여주실 거 있어요? 뭐 랩을 보여드릴까요? 오, 그렇죠. 네, 혁 말씀 알 speech 점프. 에이, 에이. 싱가 막히는 밤쯤 정신나 간 체력경정만 울렸내 bang bang. 고속도로 안 가운데 1위 10위라도 벌어 볼까 해라 모르겠다. 오오. 어떻게 만도 blob다. 모습을 못하는거에요? Гос fertile에 사람이 SUV를 붙잡는다고 바로. 저건 사람哥에 있어? 감사합니다.